2009년 6월 세계를 향한 최고의 축제 딘프가 선정한 최3회 대국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개막장 메트로 스트리트 2004년 뮤직 시어터 플랫상 수상 호주 아들레이드 공연 매진과 깊박수 호주의 국민 배우 데브라 브라이언과 뮤지컬 스타 넨시 에이스가 펼치는 최고의 공연 유방암에 걸린 엄마를 중심으로 3대 가족이 전하는 감동의 사랑 이야기 공식 초청작 알석 3편을 6만원으로 벌 수 있는 뮤지컬 축제 개막장 메트로 스트리트